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년 제2회 일반기계사 문제 제2과목 기계연력과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21번을 봅니다. 온도가 20도씨, 압력 100kPa인 공기 1kg을 정확과정으로 가열, 팽창시켜 최적을 5배로 할 때 온도는 약 몇 도씨가 되는가 그랬어요. 이상기체고요. 정확과정입니다. 정확과정이고 V2는 V1의 5배이고요. 그리고 T1이 20도씨죠. T1이 20도씨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레 법칙에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에는 온도와 최적이 비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T1분의 T2는 V1분의 V2랑 같다. 이렇게 놓고 T2를 구해주면 됩니다. T2는 T1이 20도씨입니다. 20브라스 273, 켈빈 온도로 고쳐지고요. V1분의 V2, V2가 V1의 5배니까 곱하기 5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켈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켈빈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몇 도씨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73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73을 해서 섭씨 온도로 피온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섭씨 온도로 피온을 해줬을 때 1192도씨로 떨어집니다.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192도씨. 그 다음 문제 22번을 보겠습니다. 압력 1메가 파스칼 온도 50도씨인 R-134A의 빛체적의 실제 측정값이 0.021796 메타삼성퍼 킬로그램이었다. 냉매로 보여지죠? 냉매로 보여지는데 이상기체로 봤네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한 이론적인 빛체적과 측정값과의 오차는 약 몇 프로냐 그랬어요. 빛체적과 측정값의 오차. 즉 실제 측정값 분의 이론값 마이너스 실제 측정값을 측정값과의 오차로 피온해 준 거니까 이걸 계산해 주라는 거죠. 지금. 단 R-134A 이상기체의 기체 상수는 0.0825 키로파스칼 메타삼성퍼 킬로그램 켈리빈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실제 측정값이. 비체적의 실제 측정값이 0.021796 메타삼성퍼 킬로그램이니까 이론값을 계산해야죠. 이론값을 계산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PV나 RT. RT에서 비체적을 계산하면 P분의 RT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비체적. V를 계산해야죠. 압력 P가 1메가 파스칼입니다. 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분의 기체 상수 R은 0.0825 키로파스칼 곱하기 10의 3승 키로파스칼 메타삼성퍼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파스칼로 고치고요. 키로파스칼을 파스칼로 고치고 곱하기 온도는 50도씨죠. 50도씨. 50 플러스 273 해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체적을 계산하면 비체적이 메타삼성퍼 킬로그램으로 해서 떨어지겠죠. 지금 기체 상수의 단위가 키로파스칼 메타삼성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키로파스칼 뉴턴퍼 메타제곱에 메타삼성에 키로그램 켈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키로는 이제 10의 3승 얘기하는 거고 메타 제곱하고 메타삼성하고 그래서 메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뉴턴 메타퍼 킬로그램 켈빈 즉 줄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니까 그대로 갖다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그대로 갖다 대입시켜서 계산기 눌러주면 이론적인 비체적이 나오는 거고 이때 이제 측정값의 오차를 계산하면 실제 측정값은 0.021796 메타삼성분의 이론값 구했습니다. 이론값 구했고 마이너스 0.021796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20.8% 정도가 나옵니다. 20.8%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22번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공기표준 사이클로 작동되는 디젤 사이클의 이론적 연료율은 약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비열비 1.4% 압축비 16% 최절비 1.8%이다 그랬습니다. 디젤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자 디젤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면 돼요. 1- 입실론 분의 1에 카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카파의 시그마 마이너스 1분의 시그마의 카파 승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1- 입실론 16 주어졌죠. 16분의 1 곱하기 카파 1.4 마이너스 1승 0.4승 곱하기 카파 1.4 곱하기 시그마 1.8 마이너스 1분의 1.8에 1.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프로 떨어지겠죠. 디젤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2.4%가 나옵니다. 62.4% 답은 4번입니다.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최대한